자 시청자님들 단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저도 연탄제 연탄제 버리러 왔다가 장마비가 많이 퍼붓다가 조금 덜 왔다가 건배봉 골짜기에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많이 가물어서 걱정했었는데 자 이제 당분간은 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든 멋이든 올 때 되면 와야 되고 그 난림구 형님한테 아침 차리기 귀찮은 되니까 엄마 모시고 밥 먹으러 와라 이래가지고 지금 사실 여러분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침에 뭐 밥 차릴려면 뭐 끓여야지 삶아야지 볶아야지 아이고 그렇지 쓸 리가 없지 이 양반이 아이고 집앞에 지금 물소리가 상당히 세게 들리는데 양쪽 물을 넣기 아 으 좋아 뭐라? 이나도 안정은 지금 다른거야 좋아 이 집보다 밑잔데 왜 안되는지 모르겠어 이 집보다도 아래쪽인데 그게 안되나 이거 둥개 손판에 있고 그러면 둥개기가 있어요 이거 다 집집이 다 해놨어 요구를 담으래 맛있네 양밭 씹는거 없나? 그 그릇이 어디갔어? 양밭이 끊겼으니까 바로 먹는거라 담아니? 뱅 뱅 뱅 뱅 뱅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도 찾아가여 그 칭크제 밑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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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이것도 비아듬기인데 오늘 운동 뭐 같겠네요 비가 오늘 놀이나 먹어요 좋아하지 맛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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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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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